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시리즈 안녕하세요 먹을 때 가장 예쁜 소이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여름철 무더위에 또 입맛 없을 때 땡기는 모민소바 8인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먹을 치즈돈가스 준비했습니다 그럼 원이도 잘 먹겠습니다 육수 끝내준다 와사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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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팠 오징어 너무 맛있다 흐음 하앗 음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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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..코맛아 아..코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으으 흐음 으윽 으음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찹쌀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제로 식혜 오늘도 제로 식혜 오늘도 제로 식혜 잠시 전 탕후라이밍 혼무침 라면 마늘 라면 설탕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매콤한 소금리 이렇게 매콤한 연속 너무 맛있다 오징어 새우 오징어를 잘 안 먹었어요 오징어를 모овали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서 계란 와사비 짐짐 주는 뭔가 진심한 rust 있 revealed 너무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돈까스랑 메밀소바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이 메밀소바는 돈까스랑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라면으로 메밀소바가 나오니까 진짜 간편하고 맛도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